책임지세요 임신이래요 뭐라고? 임신? 어떻게 하시겠어요? 그걸 누상시켜야지 안돼요 그건 전 학교도 그만뒀고 이젠 집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아니 그렇다면 나 같은 놈하고 같이 살겠단 말이야? 애 아빠하고 함께 살아야지 그럼 뭐 별 수 없잖아요 이거봐 선주 그치 말이야 선주 이거봐 선주가 난 요즘 꼭 신혼생활을 하는 기분이야 이봐 나하고 아주 결혼한 게 어때? 난 평생 결혼 한 번 못 해본 몸이야 약속은 지키시는 거죠? 안 물론이지 하지만 당신을 영영 놓치고 싶지 않아